안녕하세요 k630 웅장 트랜스페니테이션 익스페스 안녕하세요 k630 웅석교통고속입니다 이번에도 마인크래프트 재현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재현해본 열차와 버스는 열차는 중정급형님의 신청작이자 인천시 꼬마관광 열차 버스는 최영은님의 신청작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한국형 조성버스 월미바다 열차와 한국활발 프리머스 이 두가지를 재현해보았습니다 우선 월미바다 열차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한국활발 프리머스에 대한 설명은 해당 제작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2조조도 기다리신 중정급형님과 최영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은 최영은님의 신청작인 한국화이바 프리머스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버스는 지난번 신청작인 현대 유니버스 노브 EX 이후 정말 오랜만에 만들어보는군요. 실력은 죽지는 않았지만 감은 조금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마인커피트 재현실이 최초로 여차와 버스를 공동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 좀 놀랐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신청작으로 만들어보는 버스 제작과정 영상을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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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